경기도 전세 월세 신규 계약 중에서 전세 계약이 6개월 만에 62%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2023년 1월에 월세를 선택하던 소비자들이 갑자기 전세를 많이 선택한 이유는 바로 OO 때문이구요. 이는 서울, 인천, 경기의 부동산이 OO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호죠.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경기도에서 전세 거래량이 월세 거래량에 비해서 반년 만에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꽤 중요한데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의 인구가 약 13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서울보다 더 많은 수죠. 그래서 수도권 부동산을 파악하려면 경기도 지표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계약은 빼고 신규 전세 계약을 했을 때 주황색으로 그리고 신규 월세 계약은 파란색으로 나타냈어요. 여기서 전체 전월세 계약 중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볼게요. 여기 보이는 붉은 선이 전세 비중이에요. 2022년 2월부터 6월까지는 62% 정도였다가 7월부터 전세 비중이 점차 낮아졌습니다. 11월에는 56%까지 떨어졌죠. 원래 집을 빌릴 때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했습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낮아서였는데 이 금리가 너무 높아지니까 차라리 월세가 더 싸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월세를 선택하고 전세를 선택하는 비중이 적어졌죠. 그런데 2023년 1월 기준으로 곤두박질 쳤던 전세 비중이 갑자기 62%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꽤 큰데요. 집을 구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어떤 때는 전세를 구하고 어떤 때는 월세를 구하는 걸까요? 이걸 알아야 최종적으로 집값이 언제쯤 다시 회복될지 예상할 수 있고 미리 매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 성북구의 33평형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2021년 5월 기준으로 전세가가 5억 원이었어요. 이때 전액대출 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당시만 해도 전세대출이 저렴했었죠. 2.8%를 적용하면 1년에 내야 할 이자가 1,400만 원이고 이를 12로 나누면 매달 내야 할 이자가 117만 원 정도였습니다. 1년 4개월 정도 지난 2022년 9월에는 전세가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5억에서 4억 5천으로 떨어졌어요. 전세대출이 없던 시기라면 5천만 원이나 전세가 떨어졌으니까 들어갈 만해 보이는데요. 이제는요. 전세대출을 많이 받고 그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6.5%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내야 할 이자가 매달 244만 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2021년 5월에 비해서 매달 127만 원이라는 큰 돈이 더 나가게 되는 거죠. 2배 이상 지출이 많아지니까 가정살림은 당연히 팍팍해지겠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2021년 5월 기준 월세 상황을 한번 볼게요. 같은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가려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4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이제 임차인의 입장이 돼 보시는 거예요. 전세로 들어가면 월에 117만 원. 월세로 들어가면 똑같은 집에 똑같은 관리비를 내는데 140만 원을 냅니다. 여러분은요. 둘 중에 뭘 선택하실 건가요? 당연히 전세를 선택합니다. 지출이 더 적은 걸 선택하는 게 당연한 선택이죠. 금리가 낮았던 시절에는 대부분 이렇게 선택을 했고 그 결과로 전세 가격이 크게 상승해왔어요. 다시 2022년 9월이 됐어요. 이때 월세 가격이 5천에 160만 원이었습니다. 앞장에서 14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이 올랐죠. 월세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전세가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 뿐이죠. 이때 전세와 월세를 비교를 해볼게요. 전세로 들어가면 매달 244만 원을 내야 하고 월세로 들어가면 16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집을 구하는 임차인 입장이라면 당연히 월세를 선택하겠죠. 많은 분들이 월세를 찾으면서 월세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오니까 집중하세요. 그렇다면 전세로 들어갔을 때 매달 나가는 돈은요. 전세 대출 금리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월세는 어떻게 퍼센트로 수치화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개념입니다. 계산식은 이런데요. 이걸 메모해 두셔도 좋고 네이버에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치면 나오니까 거기에 그냥 입력만 해보셔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의 비율이에요. 이 비율이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지방일수록 높고 수도권 대도시면 낮아져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수도권은 4.8%가 나왔고요. 지방권은 5.2%가 나왔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로 살 때 내야 할 월차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임차인이 내 집에 들어왔을 때 해당 집의 임대 수익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월세 전환율이에요. 그렇다면 전세대출 금리와 통계청에서 볼 수 있는 전월세 전환율을 비교해보면 임차인이 어떤 형태의 집을 선택하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더 높다. 그렇다면 내가 임차인이라면 뭘 선택하실래요? 전세여 월세여? 당연히 임차인들은 월세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월세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전세는 선택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락하게 되겠죠. 작년 대부분이 이런 시기였습니다. 반대로 전세대출 금리보다 전월세 전환율이 더 높다. 그러니까 월세보다 전세대출 이자가 더 저렴하다면 사람들은 전세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전세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가장 빠르게 가격 반등이 나올 만한 요인이 저는 이 두 번째라고 보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 때문에 전세가 선택받지 못하면서 전세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이 때문에 매매가도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다시 전세를 선택하고요. 이렇게 선택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전세가가 다시 상승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매매가가 반등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아파트가 있는 성북구의 실제 전월세 전환율 통계를 보면요. 2021년 5월에는 3.8%였고요. 2022년 9월에는 4.2%였습니다. 이렇게 퍼센트로 전세와 월세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이버 부동산의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에다가 요거를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월세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성북구에서 아파트를 월세를 놓았을 때 전세 대비한 수익률 즉 전월세 전환율은요.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모인 전세는 하락하고 월세는 상승 중이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 도너츠 모양을 전세대출 금리라고 볼게요. 앞서 봤던 2021년 5월에는 파란선 전환율보다 전세대출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더 싸서 사람들이 전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에는 이 전환율보다 한참 높은 곳에 이 그래프에 안 나와요. 더 높은 곳에 전세대출 금리가 있었기 때문에 월세가 더 싸서 월세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하락하고 매매가도 같이 크게 하락했죠. 그런데 최근에 2023년 1월 전세비중을 조사를 해보니까 반년 만에 전세비중이 확 올라간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임차인들이 이 전세를 갑자기 다시 선택한 이유는 전세대출 금리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월세 전환율보다 매달 더 싼 이자를 내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다시 전세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금리가 안정되고 공급이 부족하다면요. 우선 전세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전세가율이 충분히 높은 상태라면 매매가 상승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월세가가 계속 상승해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전세가 밀어올리는 상황이 더 빨리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가율이 충분히 높다는 이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될까요? 2007년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을 합한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와 전세지수입니다. 여기 매매전세, 매매전세, 매매전세 이렇게 따로 있어요. 우선 2008년에 금리가 폭등했는데요. 이때 전세와 매매가가 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2022년 중후반기부터 현재까지도 금리 폭등으로 마찬가지로 전세 매매가가 같이 떨어졌어요. 어쨌든 이 두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빼놓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달보다 상승했으면 이런 색깔이고요. 붉은색 계열 그리고 이전 달보다 하락했으면 푸른색 계열로 색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난 것은 계속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수도권 아파트는 2008년 말에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죠. 그리고 2009년 말부터요. 본격적으로 매매가 하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2013년 9월까지 하락했어요. 이 당시에 전세가를 보시면요.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잠깐 쉬는 거 빼고 또 계속 올랐어요. 전세가와 매매가가 따로 움직이는 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애초에 전세가율이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전세는 계속 올랐는데 이미 매매가가 많이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2013년부터 전세대출이 활성화됩니다. 이전까지는 전세 들어갈 때 대부분 전액 현금으로 들어갔어요. 이때부터는 전세를 들어가는데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전세 가격 상승이 더 빨라져요. 그래서 이 이전과는 다르게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한몸인 것처럼 움직이게 되죠. 2018년 전반기에 연속 5개월 동안 전세는 하락하는데 매매가는 상승하죠. 이때만 제외하고 보면요. 2018년, 2019년에 수도권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입주물량 폭탄이 있었죠. 이때는 전세와 매매가 같이 하락합니다. 거의 동시에 하락하고 동시에 상승해요. 전세에도 대출이 껴있고 매매에도 대출이 껴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몸처럼 움직여요. 예전과는 다르게 높은 전세가율을, 갭이 별로 없어요 이제. 이룬 상태에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내려가면 매매가도 동시에 내려가고,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도 같이 올라가죠. 이게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일반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세가가 오를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뒤에 중요한 결론이 나오니까 끝까지 더 들어보셔야 돼요. 여기서 애매한 결론만 갖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KB부동산에 수도권 매매, 전세, 전세가율을 한 표에 넣어봤어요. 2009년 수도권의 전세가율은 39.8%를 기록했습니다. 매우 낮은 수치예요. 전세에 비해서 매매가 너무 높아요. 갭이 컸기 때문에 매매가만 조정을 받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 수치는요. KB부동산 기준으로 1999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약 23년 동안 가장 낮은 전세가율을 보여줍니다. 그럼 수도권의 현재 전세가율은 어떻게 될까요? 60.1%입니다. 23년 1월을 기준으로요. 앞장에서 반등을 보여줬던 당시와 비슷한 수치죠. 물론 2013년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높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세가율이 그렇게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럼 높은 전세가율을 유지한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거의 붙어있다는 얘기죠. 이때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면 매매가도 같이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외로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추가로 전세가가 상승하려면 공급이 부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24년 1분기까지 서울, 인천, 경기의 입주 물량은요. 약간 많은 상태를 보여줘요. 그런데 입주 약 3년 전쯤 나타나는 가장 선행되는 지표인 주택 인허가 수가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다음 단계인 착공 물량도 2022년 기준으로 적어요. 착공을 해야 입주 물량으로 나타나는데 공사 시작조차도 적은 거죠. 파란 게 인허가고 갈색이 착공입니다. 인허가만 받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착공이 안 들어가고 대기 타는 물량을요. 미착공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량이 많다면요. 입주 물량 그래프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갑작스럽게 착공하면서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은 그런 물량이 거의 없어요. 결국 현재 확정된 많은 입주 물량 시기인 2024년 전반기가 지나면요. 수도권의 입주 물량은 높은 확률로 적어지겠습니다. 금리 요인만 해결된다면 높은 전세가율과 적은 공급량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그래서 제가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할 만한 경매 물건들을 계속 추천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내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전세 거래가 껑충 뛰었다고 해서 금리가 계속 안정될 거라고 속단할 수는 없어요. 국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금리가 중장기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죠. 우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2월에 발표된 것을 보면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국외 환경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죠. 어쨌든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당장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상황을 더 지켜보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준금리도 인하하지 못하고 동결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시장에서 전세대출과 주담대의 실질금리가 낮아진 이유는요. 은행권에서 작년부터 너무 많은 가상금리를 붙이고 있는 상황을요. 정부에서 어느 정도 깎아내렸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낮아진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은 공급 부족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고 전세대출 금리가 전환율보다 낮아져서 전세 가격이 상승 탄력 받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금리 상승의 이 태초 원인이 해결된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힘겹게 국내 금리만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전세 거래 비중이 높아진 것은 굉장히 유의미해요. 그렇지만 금리가 오른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된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나 국외 사정이 안 좋아져서 금리가 추가 인상된다면 다시 또 부동산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금리가 다시 상승한다면 부동산이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금리가 안정을 되찾는다면 큰 폭으로 부동산이 상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양쪽 다 가능성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 상황에 신경을 쓰셔야 하긴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서울 인천 경기에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하면 안 되냐 하고 물으신다면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제가 추가로 투자할 여력이 있다면 저는 매입을 할 거예요. 일단은 시장에 나와 있는 금매보다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 경매를 활용하겠죠. 그래야 추가 하락이 발생해도 안전마진이 있을 것이고요. 상승하면 이익이 훨씬 커지니까요. 이 바닥을 찍고 최저점에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순식간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요. 파리 날리던 경매시장 분위기가 최근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하나에 60명, 80명까지 입찰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매수 심리가 죽은 게 아니라 잠깐 순죽이고 있다가 언제든 되살아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다행히 아직까지는 일반 매매보다는 경매 낙찰 시 더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사람들이 월세와 전세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전세가 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고 전세가 상승하면 왜 매매가가 상승하게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예상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요. 5년, 10년이 지난 후 엄청난 자산 차이를 가져오게 돼요. 부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요. 오늘 영상은 필수적으로 한 번 더 보시고 본인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픈한 온라인 경매 정규 강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에 얼리버드 2차 이벤트 중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 수지 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